자 오늘 총룡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딱 4가지죠. 첫 번째 뭘 찾기? 불러봐. 첫 번째 뭐? 그렇지. 극값 찾기. 첫 번째 뭐라고? 극값 찾기. 극값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미분 때려. 미분 때려서 0되는 값을 찾아. 거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건 부호변화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극대, 극소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극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가 극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부호변화를 보시라고. 극값을 찾는 거고. 두 번째 뭐한다? 절단된 점 찾아라. 분수 함수의 분모가 0인 점이 절단된 점이야. 로그 함수에서는 진수가 양수인 점이 절단된 점이라고. 그 다음에 무리 함수에서는 그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절단된 점이라고. 삼각함수는 제한된 범위를 준다고. 그럼 양 끝점이 절단된 점이라고. 제한된 정의역을 준다고. 정의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합니까? 극값을 찾는 겁니다. 극값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아니면 절단된 선이 있으면 그 절단된 선에 가까워졌을 때 그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극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를 그려주면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변곡점이 뭐냐. 물어보면 한 번 더 비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계도 함수가 0인 점에서 부호변화를 보는 겁니다. 있으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차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늘 배운 전부입니다.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잡아주는 고기만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를 동경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명언이었습니다. 바다를 동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